이 게임 끝날 때 팀원 4명한테 안부인사했을 때 인사 돌아오면 1명당 200개요? 아 도전! 도전이죠! 도전이죠 오케이 호기심을 유발하면 되거든 그거는 그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다 진짜 어렵지가 않은 미션이야 아 애매한데? 잠깐만 저 팀 자크에다가 파이프 차파 차파 잭스 간다 잭스네요 이거는 잭스네요 카덕을 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때문에 아 바텀이 근데 좀 큰일났네 탁경 나오네 탁 나오네 역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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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1300원 오케 이거 잡고 저거 나오면 되겠다 오케 궁 써 궁 써 궁궁 쳐놨어 궁궁궁궁궁 잡았다 오케이 개굿 와 풀을 쓸지 말지 고민했는데 이속이 은근히 제가 빠르네요 신발은 잘 간 것 같습니다 개굿이었구요 이거 뭐 이거 밀어도 돼 밀어도 돼 차크 차크 딜 없어 어 포탑 먹어 좋아 바텀이 지금 조금 무지인데 아아 아아 이런 세상에 난 문제 없어 아하하하하하 개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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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 앞에 개굿이다 아 뭐야 아아 또 미드가 터졌네 큰일났네 아 이거는 진짜 아깝다 이거는 진짜 터진거 아니야 이거는 그럴만해 바로 마무리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개굿 이것이다 파이크는 자크를 노리는 줄 알겠지 바보같아 하지만 난 전멸의 변수를 이용해서 파이크부터 마무리를 했지 개굿 해물린 다이어트인데 햄버거가 너무 먹고싶은데 시켜놓고 바람 안봐도 될까요 그만 쳐먹어 돼지야 호심이 아니었구요 아시다시피 정신 차리란 의미에서 말해 줄인겁니다 아 잡아야겠다 야 이걸 여기 뒀어? 바보다지 넌 죽었다 이거 이쪽으로 간다 난 느낄 수 있다 아 아니네 어 야 그대로 바톤 간다고? 이걸? 따로 간다고 하면 와아 슈퍼 개삐 재미안되지 아 씨 까비다 와 재저거 아어어어 여기 있어 뭐야 타자고 그 다음에 이 타꺼부터 타자고 코코넛 아껴 코코넛 아껴다가 이거 바로 점프 그렇지 대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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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레벗고 대고 여기 일부러 땡겨줘 일부러 땡겨줘 아 깝이다 쟤에 마너 없어 쟤 마너 없어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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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라인적인 이득을 봐 밀어 밀어 그대로 밀어 오케이 집에 안가면 안가는거 처치할 수 있지 밀어 밀어 그대로 쭉 밀어 좋아 이득 많이 봤어 이득 많이 봤어 좋아 지금 되게 냉철해 지금 되게 냉철해 굉장히 멋있어 내가 나에게 반할 정도야 차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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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안되지 내가 나한테 이러면 안되지 와 나 이거 나 여자친구 안만들어도 되겠는데 내가 나한테 반하고 있는데 개쩌는데 이득을 보려고 하는거 같애 온다 그냥 대기 대기하고 판다 걸어주고요 파이크 붙어 지금 여기서 툴트럭하는 마무리 어차피 블리츠 잡아봤자 큰 이득 못봐 차라리 미드라이언이 파이크 잡아주니까 훨씬 낫지 이거 안될거같애 그냥 용가리 먹는걸로 이렇게 야 얘 뭐해 야 얘 뭐하냐 여기다 툴트 이거 좀 마무리 그렇지 뭐야 이거 이거 무슨 작전이야 어우 개잘하네 이게 야 이거 무슨 작전이냐 이거 노린거야 이거부터 돌리면서 빙글빙글 이거 마무리 그 다음에 스톰 같이 걸었죠 펄탑발짝이고 살짝 빠지고 문빵 해줄거에요 따라가서 마무리 개군 빠지고 어그로 지렸다 어그로 핑봉 개군 이거 뒤로 돌아가자 바로 뒤로 돌아간다 불이 먹고 있을 그런 스택 아니야 와 W 썼네 W 썼네 저깄다 여기서 바로 빨리 피하면서 풍목둥이 입을켜 마무리 크래피하고 살짝 빠져주고 개군 좋아 그때로 2차 밀어 집에 가는 타이밍이 아니야 집에 가고 아이템 사면 좋겠지만 가는 타이밍이 아니니까 이런데 밀어줘야지 좋아 자칼라 마무리되나 빠비 вп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씨 나는 미니언이 옆에있는줄 알고 당연히 안땡겨줄줄 알았는데 땡겨지자마자 당황했지만 하지만 저의 손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게이먀 이 분 당황할지언정 손은 당황하면 안됩니다 그게 게임 마스터에요 들어가주고 바로 바로 써 마무리해주고 단서 여기서 쓰고 앞에다가 그냥 패줘 여기서 패다가 여기서 따라가 이런거 관심 갖지마 지금 관심 가져 빨리 쏜다 살짝 빠져 아아아아 와 나 방금 딱 위로 딱 올라가면서 뭔가 이렇게 반전을 도모했는데 아쉽다 하지만 우리 한타 완전 세게 이겼다 개 터트린다 진짜 개 터트린다 개 터트린다 이 자식아 땡기겠지? 여기서 Q 야아 고맙다 자식 나쁜 자식 꽃을 뽑으면 그렇게 죽는거야 블리츠 프랭크 자연을 훼손하지마 딱 빠져 궁극기 찝어버리고 마음은 씹었어요 개그 여기까지 그냥 패 그냥 패 그냥 패 무쌍이야 무쌍이야 개그주고 억지깊이 파기 개그 바로까지 저게 서랜을 서랜을 받아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듭니다 어때요 아 무쌍 잭스 정말 쉽죠 좋아 아 개그 오케이 양반님 별풍선 727개 아 양반님께서 이런 세상에 해물파전이를 해물파전이를 또 게이드끼로 빛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과 양반님께서 게이드끼들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미션이 안했다고? 야 미션 뭔데 이 게임 끝날 때 팀원 4명한테 안부인사하실 때 인사 돌아오면 1명당 200개요 아 아 인사 님들 님들 코르키님 하이 이지님 하이 자이라님 하이 아 씨 다 나갔어 씨 허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 나갔잖아 난 이 테이프하네 잠깐만 아이디 뭐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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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놈님 별풍선 제께 감사합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님바이 하이하이 오케이 하나 하나 님바이 오케이 신사 하나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골드 가자 형진아 오케이 아 참실놈님 참실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골드 가자 형 오케이 님 하이 님 하이 님 형진님 하이 저 전판 잭슨 하이 오케이 님바이 빠이색 오케이 빠이색 오케이 두 명 진짜 양심상 두 명만 하겠습니다 두 명이요 좋아하다고 오케이 잠실놈님 별풍선 소유께 감사합니다 아 잠실놈님께 했죠 서른개 선물 아 감사합니다 아하하 하나했습니다 너무 또 추하다고 하시니 미션은 실패 실패하는 걸로 오케이 네 제발 장사 네 네 네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